여러분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봉은천간 대자삼 밑삼혁강국조 노래로 하세요. 우리 카메라 선생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비행기! 어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20년대 봉호동 전투, 춘상권, 청산이 대처, 간도참변, 대한독립군단, 자유시참변, 3부결성, 미쌰협정, 3부통합운동, 혁신의회, 한국독립군, 군민부, 조선혁명 요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20년대. 여기까지가 20년, 요게 21년, 요게 23, 24, 25, 미쌰협정 25, 29, 30, 요거 연도까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노래가 거의 노래를 실패했어요. 원래 이걸로 했었거든요. 너를 만나 행복해서 봉은청간 대자산미츠 삼혁한국조 딱 떨어져!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불타오른. 봉은청간 대자산미츠 삼혁한국조 했는데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수험생들한테 좀 부탁했습니다. 어떤 노래 좋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김종국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봉은청간 대자산미츠 삼혁한국조 떴다 떴다 비행기로 하는 친구도 있고 떴다 떴다 비행기 봉은청간 대자산미츠 삼혁한국조 원하는 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카메라 선생님 어떤 게 좋으세요? 비행기요.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봉은청간 대자산미츠 삼혁한국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노래 다 안 떨어져요. 다른 거 다 떨어지는데 동학 삼서복 고백 황전집 교궁천국 사무보홍 해방이유 뭐뭐뭐뭐미 청합트이미 청소청 삼반오칠팔구 이것도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봉은청간 대자산미츠 삼혁한국조 노래로 하세요. 봉은청간 대자산미츠 삼혁한국조 이렇게 암기하시던가 아니면 파이어로 암기하시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중요합니다. 그것만 암기하고 산을 못 붙여. 그럼 망하는 거예요. 봉호동 훈춘 청산리 간도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산부결성 밑재협정 산부통합운동 혁신회 한국독립군 군민부 조선현명 아 아우 아우